내일 시장, 또 그리고 다음 주, 또 연말까지 어떻게 시장을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FMC 회의 결과에 환호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렇다면 정말 이제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말 랠리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더 길게 봐서 내년 1월에 1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 오늘 시장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우선 산타렐리라고 하죠, 보통 연말에. 산타렐리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시장의 등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가장 큰 매크로적인 이슈는 결국에는 바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계속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FMC 이후에 어느 정도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나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좀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FMC에서 기준금리를 3회 연속 동결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10년물,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4%대를 하회하면서 지금 본격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또 이제 내년도 연준의 점도표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3회, 그러니까 75BP, 즉 이제 3회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이로 인해서 좀 위험 자산 선호가, 선호 확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미중시만 보더라도 그동안의 대표적인 금리 인상 피해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융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섹터라든지 이러한 또 이제 성장 섹터들, 이러한 섹터들이 동반해서 어제 강세 흐름을 띄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일단 시장에서는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국내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하스턴 이러한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외에도 바이오라든지 또 이제 인터넷 업종이라든지 대표적인 이런 성장 섹터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표착이 됐는데요. 그동안의 이제 금리 인상 피해업종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또 성장 섹터 쪽으로 재차 연말에 수급이 옮겨갈 가능성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힘든 11월 최근에 한두 달을 겪었는데 그 뒤로 일단은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환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조금 더 연말 내일을 즐길 수 있는 전략을 짜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자, 아는다면 내일 시장 저희가 연말 랠리 또 내년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업종, 섹터를 공략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대표적인 경기 민감 섹터들, 즉 금리 인상 또는 피해업종들 쪽으로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역시나 오늘도 시장에서 이제 환호를 보였었던 대표적인 금리 인상 관련해서 또 이제 경기 민감, 또 피해업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제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삼성전자, 아이스키, 하이닉스, 대형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 올해 내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러한 이유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좀 침체 기조가 좀 이어졌었고 또 이러한 또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이제 수요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컸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오늘 시장의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이제 업사이클로 좀 회복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글로벌 디램 시장이 약 한 1,040억 달러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해서 약 한 66% 정도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내후년에도 한 39%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로는 역시나 글로벌 AI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글로벌 메모리 업체들의 이러한 동반적으로 이제 P와 Q의 상승이 동반해서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뭐 온 디바이스 AI를 비롯해서 또 이제 생성용 AI 같은 이러한 AI 관련 테마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제 본격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이제 신제품 모델에도 이제 생성용 AI와 또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는 또 하이브리드형 AI가 탑재가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AI 시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러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본격적인 이제 업사이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 시점이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1, 2주 전부터 다시 반도체 봐야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더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매수했고 SK하이닉스도 3천억 원 넘게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사인을 보내준 걸 보면 대형주들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소부장 쪽에서도 낙수 효과 기대할 수 있을지 저희가 종목들을 잘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거 보세요? 네, 앞서 반도체 업종 업황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데 가장 중요한 근간으로는 AI 시장의 확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온디바이스 AI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채 GPT를 필두로 한 이러한 생성형 AI 시장도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생성형 AI를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AI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또 채 GPT 관련해서 찐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았었던 이수페타시스를 주목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는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가가 올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걸었었는데요. 그렇지만 4분기부터는 고가 제품 위주로 수주믹스가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고객사 양,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양 이런 AI 가속기 매출 증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AI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 추론하는 데 특화된 반도체 패키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내년 2분기부터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4공장이 가동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형 성장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서서히 시장에서는 한 6개월 정도 보통 선행한다고 봤을 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케파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서서히 반영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올해 연말 연초에 이란 AI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본격적인 매출 성장 기조가 나타날 수 있는 이스페타시스를 주목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아는테만 이스페타시스 내일 저희가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오늘 한 1% 정도 상상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시면 5월 1일 연속에서 어제까지 기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순매 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이후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나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같은 경우에도 지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4만 원대 이상을 지금 기록을 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2만 원대 초반까지 하회를 했다가 재차 3만 원대를 지금 회복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정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목표 주가를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손절라인으로는 최근 주가가 반등하기 이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만 6천 원 선을 손절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를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AI 인공지능과 엮여있는 그런 반도체들을 잘 선별해서 저희가 투자하고 내년까지 끌고 가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초가 공략주 이수 페타시스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정영원 과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